김대준 대표가 포착한 이슈입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인공지능으로 인한 전력 수요 확대로 원전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소형 모듈 원전 시장은 2033년 98조까지 성장한 뒤, 2043년에는 401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여기에 최근 국내 원전주들은 체코 원전 수주의 기대감, 어제는 두산 애너빌리티가 뉴스케일 파워가 추진하는 건설 프로젝트에 납품을 한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날아올랐습니다. 원전 기업들 앞으로 더 상승할까요? 관련 모멘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원전 관련 이야기입니다. 어제 가장 핫한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 김대준 대표님께도 저도 이렇게 김대준 대표님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쭉 체크를 해보니까, 그 전에 분명히 두산 애너빌리티 봐야 된다, 강조를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어제 박스건 뚫었습니다. 두산 애너빌리티를 포함해서 원전 더 갈까요? 더 갑니다. 더 갑니까? 더 간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더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논거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지금 주시장에서 정책주라고 하는 대표적인 섹터는 원전과 방산입니다. 시장의 흐름이거든요. 원전과 방산이 같이 갈 수는 없어요. 한쪽에 힘이 쏠릴 때는 한쪽이 쉬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원전주들은 지난 2021년도에 대표적인 기업의 한전 기술의 주가를 보게 되면 1만 5천 원에서 11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22년도부터 약 2년 동안 주가가 쉬어주는, 하락과 기관 조정을 갖추는 현재까지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반면에 22년도에서부터는 방산주들이 주가 움직였죠. 그렇죠. 하라,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5만 원 수준에서 25만 원까지 주가가 올라왔어요. 최근에는 정체되어 있죠. 최근 정체된 상황에서 원전과 방산의 전체적인 주도권 경쟁 내에서 어제의 기점으로 해서 방산에서 원전으로 흐름이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첫 번째로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주 실적입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 1분기 수주 실적이 77조 원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이냐면 우리 방산 4개사 있죠. 이 4개사가 2년 전에 토탈 매출이 2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77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재료가치 소멸과 재료가치 확산 과정에서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이미 재료가치가 소멸되었다고 보는 내용입니다. 이미 수주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요. 수주 발표 소식들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가 반응은 이제부터는 기존과 다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죠. 반면 원전주들은 6월, 7월, 8월에서 계속 수주 확정되는 기한이 있습니다. 중동 쪽에 50조 원, 그리고 유럽 쪽에 40조 원의 수주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이 있어요. 이제 나오겠죠. 이제부터 수주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여기에 소형 원전 모듈이라든가 국빈 방문이라든가 여러 재료가치들이 계속 부각이 되는 상황에서의 흐름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정책주 내에서의 수란 흐름에서 기존의 방산이 시장을 주도하는 형태에서의 흐름이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원전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단계에서의 흐름이다. 그래서 어제 굉장히 주가가 강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지만 우진혜택 같은 경우는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놓쳤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부터 바라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저는 그렇게 봤었거든요. 체코 쪽에서의 수주 관련된 결과가 나오면 그 처음에는 원전이 약간 이슈가 해소되는, 이슈가 좀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게 아니다. 오히려 그 수주 이야기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할 수 있다 보시는 거예요? 6월에 확정되죠. 체코 수주 얘기가 나왔고 6월에 확정되고 7월, 8월, 9월에 계속해서 사우디와 이집트, 그다음에 영국 등등의 수주 관련 내용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가치가 하나의 재료가 소멸될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살아있는 재료가치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도 여기에 반응해서 활성화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체코 쪽에 지금 기대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왔는데 혹시나 이거는 가정입니다. 안 됐을 경우에는 또 그런 모멘텀들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안 됐을 경우에는 일시적인 충격파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재료들을 보게 되면 영국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동 쪽에서 얘기도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상을 하들면 다른 내용이 또 자리를 잡고 소형원전 모듈 얘기도 계속 지금 발생되는 재료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재료가 소멸될 때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가치 측면들이 굉장하기 때문에 이 주가의 이 섹터의 테마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방산 좀 한번 예를 들어서 판단해 보시라고요. 방산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수주 얘기가 있었고 수주에 대한 또 불확실성 얘기들도 많았었어요. 수은과 관련된 돈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지만 결국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 형태를 보여줬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는 원전주의 주가 흐름도 우상향 형태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해서 갈 수 있는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두산애너빌리티 저희가 체코 쪽만 기대하면서 주가 올라가기를 기다렸었는데 사실 어제 소형원전 모듈 이야기 나오면서 올라갈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김대준 대표가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 지금 원전과 관련된 수주 이야기들이 나올 가능성 계속 차례차례 한번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 5천 원만에 원전주 가지고 계셨던 분들 기분 좋으셨을 텐데 최근에 주가 흐름 고은별 앵커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 기업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전주들 날아올랐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애너빌리티, 두산그룹 주들이 시장 좀 이끌고 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쓰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종가상으로도 두자리대 강세를 유지하면서 2만 1,300원까지 터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전주들 차트를 보면 오일선 차트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시세를 강하게 내뿜는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에너토크와 우진앤텍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게 보성파워텍 전일만 보면 3%가량 상승했습니다만, 이번 달 내내 상승 추세를 지속했습니다. 특히나 보성파워텍은 어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데 성공했고요. 5월 초만 보더라도 3천원대 초반이었던 주가가 4,200원대까지 상승했다는 점, 추세상으로도 완만한 상승 곡선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신기계 역시나 전일 7%, 8%에 가까운 강세를 보였는데, 주가의 상승 추세가 4월의 일제에 이어지고 있다는 점, 이슈가 있기 전부터 원전 기업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시동을 꾸준히 걸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원전주들 가운데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어제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시세를 분출했던 원전주들의 흐름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을 골라봐야 되겠죠. 김대준 대표님 첫 번째는 뭐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죠. 두산 에너빌리티 시청자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댓글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럼 지금 사도 되는 겁니까?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질문이 막 들어옵니다. 가격을 제가 잡아드릴 텐데요. 이렇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건설보다는 해체 관련한 기술이 높다는 측면을 계속 언급해드렸죠. 해체 시장이 500조 시장, 400조, 500조 시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운용되고 있는 원전이 한 400기 되고요. 지금 가동 중단된 원전이 200기 정도 되고, 지금 건설 중인 원전이 50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해체를 위한 대기하고 있는 원전이 더 많다는 거죠. 시장 규모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접근하실 때도 건설과 관련된, 원전 건설과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해체와 관련된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측면으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 원탑이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어제 굉장히 강한 흐름에서의 주가 상승을 보여줬죠. 기존의 주가 상황을 우리가 판단해보게 되면, 와, 어제 완전히 강하다라고 판단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2년 동안의 박스, 14,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서의 2년 동안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강한 시세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2차적으로, 어제는 노초타치세를 해도 오늘부터 관심을 갖는다면 어느 시점에서의 흐름을 판단해서 가격을 잡느냐가 중요하겠죠. 통상적으로 모든 주가의 흐름이 마찬가지겠지만, 장기간의 박스 형태의 주가가 횡부했던 이후에 주가가 박스를 돌파했을 때는 재확인 과정을 거칩니다. 재확인 과정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박스 상당 가격을 다시 한번 탭핑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이 과정의 주가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앞서 14,000원에서 18,000원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8,000원을 터치하느냐. 그건 아니고요. 박스 상단부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가격적정을 책정하는 2만 원 정도에서 19,000원 사이.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 주가가 들어오게 된다면 여기에서는 추가로 하자 하면서 다시 꺾이는 거 아니냐라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다시 가기 위해서 상단부를 터치하는 과정에서 주가 상황에서의 모습이구나라고 해서 전략적인 공략 지점으로의 가격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르비트는 어제 강했지만 바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가가 계속해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박스 상단을 한 번은 터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터치 시점을 전략적인 진심점,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의 전략적 지점으로의 판단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상단, 기존의 박스권 상단을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 정도의 모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가격 전략 목표가나 선절라인도 한번 잡아주시죠. 일단 목표가 수준은 기존의 고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기존의 고점이 아마 3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의 가격을 알고 있습니다. 시차의 과정은 걸리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6월, 7월, 8월, 9월까지 해서 유럽 쪽의 수준, 중동 쪽의 수준, 그리고 소형 원정 모듈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기존의 상단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 한 2만 5천 원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기존 고점을 돌파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손절가 중요하죠. 제가 박스 상단으로 가격을 책정해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기존의 박스 추세로 다시 회기할 때는 물량을 정리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다시 박스 상황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1만 9천 원에서 2만 원 사이에 접근을 해서 1만 8천 원 아래로 내려갔을 때는 이때는 물량을 줄여주는 정책으로 대응으로 접근하시면 될 거기 때문에 손절은 짧고 수익은 좀 넓게 가져가는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죠.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2만 5천 원, 그리고 접근은 1만 9천 원, 2만 원 사이 손절은 1만 8천 원 이하에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접근하는 방법 자세하게 알려주셨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2만 5천 원 1차 목표가 한번 보고 그때 상황을 한번 더 봐야 되겠죠. 2021년에 신고가가 3만 1천 원 그 부근이었습니다. 3만 880원 정도 이 정도였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 2만 5천 원 한번 보고 공약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하나 더 볼까요? 우진앤텍입니다. 우진앤텍. 어제 상한가죠. 그래서 상한가 놓쳤다 하는데 우진앤텍에 대해서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사람이 말씀드렸는데 원전 수리와 관련해서는 국내 원탑입니다. 원전과 방산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의 핸디캡은 뭐냐 하면 원전과 방산은 영업이익률이 좀 낮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영업이익률이 5%, 6% 정도 되고요. 그리고 원전의 대표적인 두산애너빌리티도 한 6% 영업이익률, 마진율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게 하나의 핸디캡이긴 한데 수주 물량이 크죠. 70조, 90조. 기본 액수가 크니까. 그렇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좀 높지만 우리가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우진앤텍 같은 경우는 마진율이 15%가 넘습니다.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죠. 원전 수리. 그리고 공모했을 당시에 우진앤텍 주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모했을 때 아마 5,300원으로 기억하는데요.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공모했던 주가 중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따따상에 5,300원 공모가에서 3만 5천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상한가를 3번 이상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한 관심도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공략을 하실 때 어제 장대 양봉이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주가가 움직일 때 장대 양봉의 중단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의 주가가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진앤텍은 강한 종목이면서도 진입가는 4만 원 정도 좀 낮춰잡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진앤텍까지 조금 더 변동성이 큰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어요. 원전 관련된 모멘텀 이슈 시장에서 결국에는 다시 부각되고 터졌습니다. 이성웅 차장님도 원전 관련 주 하나 알려주셔야죠. 저는 보성 파워텍. 보성 파워텍. 저도 참 두산애너벨리트나 우진앤텍을 1순위로 많이 봤었는데 우선 그래도 보성 파워텍을 한번 관심 있게 추가적으로도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어떤 원전에 대해서 개발하고 설계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가장 어떤 원전 쪽에서 전선 변압기 특히 아시겠지만 철탑 있잖아요. 철탑에서의 구조물이 매출에서의 30%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그만큼 원전 전력 쪽에서의 가장 큰 하부적인 기본적인 기업을 하는 기업이 바로 보성 파워텍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우선 보성 파워텍은 거의 매출 부분은 내수 쪽이거든요. 해외 쪽에서의 매출보다는 내수 쪽에서 밀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원전에 대한 수주나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렸을 때 물론 주가의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가 봤을 때도 내수에서의 안정적인 어떤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외 쪽에서의 수출이나 이런 부분은 덤이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쪽에서도 중국의 이런 여러 전력과 관련된 보조기구에 대한 관세를 매겼을 때는 보성 파워텍의 미국 쪽에서의 수출에 대한 반사 이익도 저는 어느 정도 한번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보성 파워텍의 내수 쪽에서의 치중돼 있다고 하더라도 한번 해외 쪽의 매출을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보성 파워텍 해외 쪽에서의 수주나 계약 이야기 나오면 조금 더 부각받을 수 있는 모멘텀의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요.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원전과 관련된 이슈까지 두 분과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까지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두 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